네 오염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재씨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TRBX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승재씨 새해 맞아서 뭐 새롭게 시작하신 뭐 무슨 계획이라든가 뭐 지금 하고 계신 계획이라든가 18년 들어서 뭐 딱 새롭게 시작하신 일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신가요? 뭐 없어요. 없어요? 너무 쿨하게 없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해로 네 2018년 포기 선언을 1월 초에 하셨습니다. 굉장히 빠르신 야 이거 뭐 접을까면 깔끔하게 빨리 접는 게 아니죠. 포기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요새 좀 연초라서 생각이 많아져서 그렇군요. 나이가 이제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36이 또 5이라도 느낌이 또 다르죠. 후반에서 약간 뭐랄까 과반수로 반올림으로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중반이긴 하지만 20대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어 뭐 26 갈 때 갈 때 조금 애매하게 했구만 그럴 때 조금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그러잖아요 서른 한 다섯 이때쯤부터 실제로 이제 신체가 신체가 이제 정말 신체 기능이 이제 퇴보하기 시작하는 딱 그 나이가 저희 나이인 거거든요 인우가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요 이제부터 아프면 안고 가는 거라고 예 맞습니다 이제부터 아픈 거는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최필님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요새 살이 좀 쪄가지고 시기를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는 시기를 하면은 며칠만 해도 진짜 살이 쭉쭉 빠졌어요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이 크고 근육량이 있으니까 쭉쭉 빠졌는데 이게 기초대사량도 점점 줄어들고 근육량도 빠지고 줄지 않았나요? 소화력? 소화력도 줄었어요 약간 소화 잘 안 돼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시기를 하니까 몸무게 주는 느낌이 별로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 같지가 않은데 그랬더니 아까 최필님이 야 이제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딱 되게 인생에 있어서 뭐랄까 딱히 접히는 시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멘탈과 건강을 더더욱 치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버즙이 특집 한 번 하나요? 기분전환 좀 하게 기분전환 좀 하게 그런 시기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멘탈을 케어하는 한 해를 보내시길 좋습니다 우리 동갑내기 친구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화이팅 화이팅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4현인데 5현 소리가 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만큼 중점이 워낙에 좋았단 말이죠 이게 5현으로 갔을 때 좋은 밸런스로 5현까지 딱 잡아주면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가격 살펴볼게요 가격은 역시 10% 할인이 적용되서 899,000원 90만원인데 아마 사장님이 그냥 899,000원으로 올리지 않을까 1125,000원이에요 원래 가격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11cm 두께 40mm 12플랫 뒷둘레 86mm 그리고 플랫메이플탑에 엘더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TRB 604 모델이라고 같습니다 로즈우드 지판에 다이캐스트 커버드 헤드머신에 63.4mm 너드너비 그리고 유레아 너트 600mm 지판공율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24 미디엄 프렛에 864mm 스케일 길입니다 알리코 5 더블 코일 오현 전용 픽업 마스터볼륨 마스터볼륨 픽업 밸런서 3밴드 유퀄라이저 액티브 패시브 전화 스위치 뒤쪽에 배터리 베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보고 계시듯이 메이플탑이 올라가 있는데 앞쪽에 쑥 들어가 있는 컨투어 처리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허리 라인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야마 로고가 돌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다 살펴봤고요 바로 무게 달아보도록 하죠 네 무게 몇 대 몇 이길거야 83 극억이 안 나간다고요 저는 4.41 4.21 모르겠어요 사실 예전에는 승채씨 약간 경쟁상대로 보지 않았거든요 무게되죠 근데 요새 자꾸 지니까 왜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올해는 우승하기 힘들 것 같아 다른 패널도 실력이 다 너무 늘어서 올립니까 올려주시죠 자 올립니다 예 예 예 너무 많이 썼다 승채씨 83 알겠습니다 승채씨 승리 3.99 아 나 이제 안되나봐 아 내가 막 승채한테 막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고 막 이러지 않는데 하하하하 오늘은 네 새해 정초부터 이거 안 좋네요 아무리 슬로우 스타터라지만 스타트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들 아예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자 픽업 둘 다고 액티브 상태고요 나머지 거는 다 플랫인 상태입니다 네 자 5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아유 참 5연에서 4연 넘어갈 때 덜컥거림이 전혀 없는 야만특의 밸런스 오 좋다 와우 요거 좋네요 앞에 픽업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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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도 좋네요 자 뒤에 픽업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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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awkwardly if you off 자 픽업 둘 다요 음 E 음 그때 O 이거 좋습니다 밸런스가 아주 좋네요 저는 원래 저기 TRB를 굉장히 사운드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그 사운드 취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가격대라면은 BB 7 시리즈보다 TRBX 605 시리즈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저도 미안하지만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이게 가격대가 솔직히 100 밑에 이게 내려가서 그 100대 걸치는 딱 90 걸치는 그 정도 오연 중에서 제가 예전에 아이바니즈버 그거 코어 탑인가? 코어 바디인가 그게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아직도 되게 임팩트가 되게 강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SR 시리즈 아니었나요? 그거? SR이었나요? 아이바니즈버그? 네 정확하진 않지만 네 코어 그거 하여튼간 그거 만큼 지금 그거는 100대였는데 이건 90대니까 그쵸 지금 100이 되지 않는 베이스 중에서는 임팩트가 아주 강하네요 이게 오연히 밸런스가 그니까요 이게 오연 밸런스가 너무 좋고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EQ잉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하이도 충분히 잘 살아있고요 아까 제가 저 사연에서 하이 살짝 올리자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이게 되게 웃긴게 오연히 섞여있는 소리에 이게 그쵸 모르겠죠? 약간 그 오연은 흔히 우리가 빠사지오라고 얘기하는 그 넘어가는 소리 이제 현에서 현 넘어가는 소리 그렇죠 4에서 5로 넘어갈 때 질감이 탁 달라진 느낌이 있는데 그냥 있는데 거의 없어요 지금 좋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또 들여줄 건가요? 요건 오연 드리려고 조금 느린 걸로 느린 걸로 네 모던하게 모던한 모던락 듣고 오겠습니다 ір용 옥 옥 옥 옥 옥 옥 옥 옥 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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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기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대했던 것 이상의 우연.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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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또 팬더 베이스가 준비하고 있네요. 스탠다드 하나가 있고요. 이제는 프로페셔널이죠. 그 장에 프로페셔널한 데 있고 그리고 타임머신 시리즈 랠릭 하나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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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